원석 언니 두 번 부탁해요 우리 팀의 원석 원석 저예요? 우리 팀 원석 아 오늘 뭐하냐 언니 언니도 원석 원석이에요 이게 뭐야 어. 우리 팀 원석? 나연수, 나연수. 우리 팀. 우리 팀 원석, 나연수, 나연수. 우리 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의 원석은? 체논함! 한 번 지나가자. 여기 체논함, 체논함. 체논함. 우리 팀 원석. 코모티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 원석. 아, 우리 팀 원석. 그... 야, 일로와. 야. 이리와. 우리 팀 원석. 코모티비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 원석 프레이즈. 각자의 장점을 한 마디씩 해. 장점. 밝아요. 오케이. 색상 잘 말라요. 어, 뭐지? 뭐야 딱딱 나오는데 막혔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너 못 나간다고 딱딱딱 나갔어야지 내 단점이 뭐야? 단점은 뭡니까? 단점? 단점?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진짜 재미없다 이거 안 나가겠다 그거 하자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핑크 스파더스의 원석 원석 원석을 맡고 있는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의 원석의 박은 센터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내 건 이제 됐으니까 그냥 해주죠 다시 해야돼요? 어? 하라고 그냥 박은 센 그냥 하라고 박은 센 나은비 너는 안 되겠다 뭐야 코브TV가 발견하지 못했나요 나 코브TV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의 원석은? 다 발견한 거 다 발견했어요 이거 해줘야 되나요? 하나 둘 셋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의 원석은? 킥스 킥스입니다 그럼 사진 찍을까? 오케이 그래 하나 둘 셋 됐어? 언니 아 여기 있어요 우리 팀 원석 소희 언니 원석 소희 언니 입술 아직 덜 된 거예요 언니의 포인트 뭐야 아직 덜 된 거였어 우리 원석도 여기도 있어요 빨리 대답해봐 나는 보석이니까 원석이 아니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의 원석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팀의 원석을 어? 아니야? 아니야? 우와 아 모르겠어 예아 중요한 리grid 이 Clay 이 형주 뭐래 우리 지윤이 셀인 보니 상 주세요 우리 지윤이 셀인 보니 상 주세요 오토바이 안녕하세요. 지은이를 듣고 와야지 그럼. 그런가? 왜 인사하고 가야지? 뭔데? 모르겠는데. 이다연. 발전했지 않아? 지금? 영어를 접하자. 네. 이형주. 난 썩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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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형주야. 이형주. 이형주. 제발 한 번만 대답해. 우리 팀 수만. 일단 수만. 이렇게. 우리 팀. 현대 화이팅. 현대 화이팅. 크게 해야지. 카메라 보고. 하나 둘 셋 현대 화이팅. 이형주. I'm good. 응. 너야? 응. 없다영.